C7 태홍시프트 C7 태홍시프트입니다 여기 절단동태 러시아에서 직식된 겁니다 1kg입니다 한 봉지가 여기 4,000원입니다 한 봉도 이렇게 파시는 것 같으니까 와서 보시고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봉이 1kg짜리가 4,000원 1kg 4,000원에 파는 잘라져서 러시아에서 들어온 겁니다 바로 하나 주셨는데 사장님 먹어보고 한번 그거 해보겠습니다 보나마나 이건 좋은 겁니다 4,000원 여기 지금 지금 태홍시프트에서 러시아에서 절단돼가지고 좋은 동태입니다 사장님이 형님인데 하나 주시면서 먹어보고 한번 찍어서 한번 올려보라고 해서 일단 가져왔는데 가장 여기 설명해 드릴 수 있는게 비늘하고 지느러미하고 깨끗하게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씻어서 요리만 하면 되게 되어있어요 대가리 꼬리 떼고 1kg인데 한 봉지가 4,000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맛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제가 일단 맛을 보고 가서 해보니까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거네요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맛은 있고 손질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손볼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도시아에서 금융시켜가지고 완전 절단돼서 들어온 거 그냥 씻어서 요리만 하면 돼요